우정은 적고 이제는 적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또 슈퍼스타K도 모두 주목을 받았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절친 끼리의 경쟁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미스트로트 역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피하 구분 없는 치열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전예진, 김수빈 등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미 그 대결을 예상하고 머릿속에는 아마도 데스매치들을 시뮬레이션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 번이 아닌 수십 번은 아마도 머릿속에서 예인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정 충돌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친 끼리의 절치부심을 보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마도 출전을 결심한 아티스트들은 이날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정의 전쟁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피터짐 속에 들어있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부의 배려가 어떻게 빛을 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김다연, 김태연의 전선은 뜨거워질 듯합니다. 아마도 무대 위에서는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대 밑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우는 아름다운 우정을 기대해봅니다. 아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